2024년 수능특강 영어 13강의 게이트웨이 들어갑니다.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be around other people. 사람들은 항상 have wanted는 현재 완료 시절에 왔죠. 항상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느낌이 강조가 들어왔고 항상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원해왔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기 have wanted가 동사로 왔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데 여기가 첫 번째 목적어 end로 연결되고 다시 두 번째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목적어 두 개 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Other people이 되겠죠. 도시는 여기도 have long been 현재 완료 시대로 온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었다. 다이너모, 다이나모스, 다이나모스는 뭐 여기 발전기 이렇게 되죠. 뜻이 그래서 사회적 가능성의 발전기였고 오랫동안 즉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스 뭐 주물공장이죠. 즉 예술과 음악과 그리고 패션의 주물공장이었다. 도시가. 즉 예술과 음악과 패션을 만들어내는 곳이었다라는 느낌이고요. 슬랭 or if you prefer lexical innovation. 슬랭은 즉 그 속어죠. 속어. 또는 만약 너가 선호한다면 이 어휘의 렉시클, 어휘의 이런 혁신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면 이건데 이제 어휘의 혁신이 즉 슬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슬랭이라고 부르기보다 그냥 어휘의 혁신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한다면 그것이 이제 이게 주어고 여기는 이제 5월부터 해서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삽입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has always started 이게 동사로 왔죠. 슬랭 단수니까 단수고 지금 계속 현재 완료 시제 썼습니다. has always started 항상 시작되었다. in cities 도시에서 an outgrowth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자 그것은 결과물이었는데 그 슬랭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그 모든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정말 frequently 부사로 왔죠. 빈번하게 매우 빈번하게 exposed 와야 됩니다. 이제 원래 exposed가 노출시키다 라는 뜻인데 과거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노출되는 노출된 이런 뜻이 되죠. 노출되는 어디어디에 할 때 전차투스입니다. one another 서로죠. 정말 모든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양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one another 서로에게 매우 빈번하게 노출되는 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이 결과물도 즉 슬랭을 말하는 거죠. 슬랭 또는 lexical innovation 그 어휘의 혁신을 말하는 겁니다. express outward 그것은 당연히 슬랭을 말하고요. 그 어휘의 혁신은 또는 이 속언이 속언은 퍼져나간다. outward 바깥쪽으로 외부로 in a manner not unlike transmissible disease 어떤 방식인데 뒤에서 방식을 이렇게 수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ot unlike 그러니까 이제 이중 부정인 느낌이 드는 거죠. not unlike 가 돼서 다르지 않게가 됩니다. 뭐뭐와 다르지 않게가 되니까 결국은 뭐뭐와 같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뭐뭐와 다르지 않게 그리고 transmissible transmissible 아니면 전염성의 이거죠. 전염성의 이 질병과 다르지 않게 즉 전염성의 질병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 외부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데 comma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이고요. 계속적 용법 관계 대명사 하니까 대수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transmissible disease를 받았고요. 이게 주격인데 사실 여기 뒤에 itself는 강조로 한 번 더 쓴 겁니다. 괜찮죠? 이게 주격인데 그런데 그것은 즉 전염성의 질병은 그 자체로 itself 그 자체로 typically takes off in cities 일반적으로 보통 take off 하면 원래 이륙하다 라는 뜻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륙한다 라는 거니까 도시에서 시작되어서 퍼져나간다 라는 거죠. 이 전염성의 질병도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시작해서 퍼져나갔는데 그런 전염성의 질병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웹으로 퍼져나간다 슬랭도 If as the noted linguist Leonardo Bloomfield argued 만약에 뭐 as는 뭐뭐 하듯이 이거고요. 접속사 The noted 여기서 뭐 저명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저명한 언어학자인 linguist 언어학자인 이 리오나르도 블루미늄필드가 주장했듯이 The way a person talks is a composite resort of what he has heard before 했듯이 여기 접속사절 끝났고요. 이제 주어가 오는데 The way 하고 주어왔는데 여기서 the person talks 가 여기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 라고 보면 돼요. how 같이 못쓰는 거 알죠. 사람이 말하는 그 방식이 이제 동사 is 왔고 composite 뭐 합성의 이런 뜻이죠. 합성의 종합의 이런 결과물 이라면 리조트 결과물인데 뭐에 여기 관계대명사 what 입니다.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니까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명사절 이죠. 여기 of 전치사에 연결된 명사절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람이 전에 들어왔던 것 현재 관료 그 사람이 전부터 들어왔던 것의 이 합성의 결과물 이라면 인겁니다. 괜찮죠? then 그렇다면 language innovation would happen 이 언어의 혁신은 일어날 것이다. where the most people heard and talked to the most other people 자 where 은 뭐 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만은 곳에서 이렇게 접속사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최상급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heard 빈티드랑 그 여기 톡 투 의 목적어 둘 다 the most other people 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볼게요. 자 만약에 그 저명한 언어학자인 리오날 블룸필드가 주장했듯이 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주어 이 방식이 여기 왓부터 갑니다. 관계되면서 그 사람이 이전에 들었던 것의 합성의 결과물 이라면 결국 한 사람이 말하는 건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에서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언어의 혁신이라는 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런 곳이 바로 도시가 되는 거죠. 시리즈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시리즈 드라이브 테이스트 인 because they offer the greatest exposure to other people. 도시는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테이스트 여기서 취향 이죠. 이 취향 변화를 이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기서 되는 당연히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시리즈 이 도시가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큰 노출을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가장 많은 노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who not surprisingly are often decreed people 근데 그 사람들은 요것도 컴마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입니다. 계속적 법 관계 대명사는 컴마가 없는 한정적 용법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냥 이어져서 의미상 볼 때는 이어서 해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대수로는 바꿀 수 없는 걸 알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바꿀 수 있는데 뭐 and they 이렇게 느낌입니다. 선행사를 받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 놀랍지 않게도 여기 이제 동사 알 가 오는 이유는 이 피플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종종 그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거고 뒤에서 또 수식 들어갔습니다. city seem to attract 했죠? attract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 또는 whom 또는 that이 생략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로 수식하고요. 이 도시가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seem to 뭐뭐 처럼 보이다 그 끌어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미디어 ever more global ever more far reaching 이 미디어가 주어고요. 여기는 이제 미디어를 누가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계적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도달하는 그 미디어가 이제 동사 왔습니다. spread 퍼트린다 언어를 이게 목적어 언어를 faster 더 빠르게 to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 여기 복수명사로 왔기 때문에 spread 왔습니다. 수특 영어 13강의 1번 when we bemoan the lack of originality in the world 우리가 bemoan 한탄하다 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의 originality 독창성 이 독창성 이 독창성의 부족을 한탄할 때 우리는 blame a on b 이렇게 해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고 되고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비난하다 라는 뜻이 되죠. 우리는 그것을 돌리다 창의성의 부재 가 되죠. presence 오면 안되고 당연히 이 창의성의 부재의 탓으로 돌린다 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것은 여기 독창성의 부족을 말하는 거죠. 독창성의 부족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에서의 독창성의 부족 with a lack of originality 를 가리키고요. if only people can generate more novel ideas 만약 사람들이 오지 더 novel 하면 뭐 새로운 참신한 이런 뜻이 있죠. 더 더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만 있다면 with all be better of 우리는 모두 bear of 하면 형편이 상황이 더 나은 이런 뜻이 되죠. 형편이 더 낫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거고 여기 if 절의 과거 could generate 주절의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왔습니다. but in reality 하지만 실제로는 the biggest barrier to originality 이 독창성에 대한 가장 큰 장벽 이 되죠. 가장 큰 장벽 은 It's not idea generation 이 아이디어의 생성이 아니라 It's idea selection 그것은 아이디어의 선별 이다 이거죠. 여기서 그것은 독창성에 대한 가장 큰 장벽 을 보면 되겠죠. In one analysis 하나의 분석에서 analysis 뭐 분석 이죠. 하나의 어떤 분석에서 When over 200 people dreamed up more than a thousand ideas for new ventures and products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dream of 하면 생각해내다 라고 come up with think of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각해내다 괜찮나요? 그래서 천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무엇에 대해서 new ventures 벤처 사업 이죠. 그대로 새로운 벤처 사업과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천개가 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이거죠. 87% were completely unique 그런데 천개가 넘는 아이디어에서 87% 는 완전히 unique 독특한 아이디어 라는 거죠. 87% 니까 50% 훨씬 넘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Our compan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don't necessarily suffer from assorted of novel ideas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회사들과 지역사회 나라들은 국가들은 not necessarily 이렇게 왔죠. 부분 부정 이라고 하죠.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가 되죠. 반드시 suffer from 뭐를 겪다 어떤 것으로부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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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 라는 뜻으로 되고 겪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참신한 아이디어 부족 을 겪는 것은 아니다. They are constrained by a shortage of people 오히려 그들은 be constrained by 제약을 받다 가 됩니다. 사람들의 부족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 뒤에서 수식 들어갔죠. who excel at choosing the right novel ideas 이죠. people을 수식하니까 여기 동사 복수 형태로 s 붙으면 안되고 excel은 뭐뭐에 능하다 뭐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 되죠. 뭐뭐를 탁월하게 잘하다 가 되고요. 그 올바른 적절한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택한 것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라는 거고 they는 여기 앞에 our compan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를 받은 거죠. 그래서 문장 순서 에코 요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 같이 이어진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the segway a two-bridge self-balancing person and transporter 그 segway라는 동격인데 이 두 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스스로 balance를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이 개인의 transporter 운송수단은 이거죠. 운송수단 운송기가 되고요. was a force positive 했으니까 이제 긍정 오류입니다. 긍정의 오류이죠. 긍정 오류였다. 즉 무슨 말이냐면 it was forecast as a hit 그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 segway를 받은 거고요. 그 제품은 was forecast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되다 라는 뜻이죠. forecast는 이제 과거랑 과거 분사 쓸 때 forecast 그대로 쓰기도 하고 forecast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bpp 수동태에요.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측되었다 as a hit hit 상품으로 그러니까 인기 상품으로 예측이 되었다. but turned out to be a miss 하지만 turn out to 하면 뭐뭐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라는 뜻이 되죠. 하지만 a miss 어떤 실책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실패했던 제품이다 라는 거죠. Seinfeld an American sitcom television series 이 Seinfeld 라는 또 동원격이죠. 미국의 sitcom TV 시리즈는 연속극인 was a false negative 반대가 되죠. 그래서 부정오류 가 되네요. 부정오류 였다. 즉 어떤 말이냐면 it was expected to fail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sitcom이 되는 거죠. Seinfeld 라는 그 sitcom은 또 수동됩니다. 기대되었다. to fail 실패할 것이라고 but ultimately flourished 하지만 결국은 flourish 뭐 이렇게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성공하다 뭐 succeeded thrived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성공을 했다. 스튜트 영어 13강의 2번 A striking experiment was performed accidentally by Japanese anthropologists striking 뭐 주목할 만한 이거죠. 주목할 만한 그런 실험이 was performed 수행되었다. 실행되었다. accidentally 그러니까 우연히 우연히 실행되었다. 이 일본의 anthropologists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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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들 이죠. 인류 학자들 에 의해서 attempting to relieve an over population and hunger problem in a community of monkeys on an island in South span 근데 그 인류 학자들을 수식하고 있구요. 어떤 인류 학자였냐면 attempt to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시도하는 능동의 느낌 그러니까 tempting 현재 분사로 뒤에서 수식 들어갔습니다. relieve 완화하다 덜다 이런 뜻이죠. overpopulation 뒤에 monkeys 에 대한 얘기니까 개체수 과잉 이렇게 보면 되겠죠. over 이니까 그래서 이 개체수 과잉 그리고 굶주림 의 문제를 덜기 위해서 시도하던 그 일본 인류 학자들 에 의해서 어디에 서냐면 뒤로 부터 할까요 사실 패하니까 일본 남부의 한 섬의 원숭이들의 군집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뒤에서 이 Anthropologist 를 수식하고 있고요. The Anthropologist threw grains of wheat on a sandibit 그 인류 학자들은 던졌다. 이 밀 이 grain은 나달 이렇게 되면 되죠. 밀 나달들을 이 샌디빛 모래 해변으로 모래가 많이 있는 해변으로 던졌다. Now it is very difficult to separate with greens one by one from sand greens 자 이제 it은 가주어죠. 당연히 it'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 이제 부정사가 진주로 와서 separate 하면 이제 불리하다 라는 뜻이 되죠.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제 뭐를 불리하냐면 이 미래 나달들을 원 바이 원 하나씩 그 모래 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라는 거죠. Such an effort might even expand more runners 자 그러한 노력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러한 노력은 당연히 이 모래 아래서 미래 나라들을 분리하는 것이 말합니다. 앞에 진주어 이 부정사 구를 받았고요. 그러한 노력은 심지어 expand 여기 와야 됩니다. expand 해서 뭐 소모하다 라는 뜻이죠. 소모하다 이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지도 모른다 이거고요. 여기서 expand 할 때 우리 확대하다 확장하다 할 때 이렇게 스펠링 이걸로 오면 안 되죠. 소모하다 하니까 뭐 당연히 consume 이나 소비하다 할 때 뭐 exhaust 나 여기 뭐 기운을 이렇게 쓰다 이런 느낌의 exhaust 이런 거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지도 모른다 뭐보다 eating the collected wheat would provide 그 모아진 밀이죠. 분리해서 모래알로부터 분리해서 그 모아진 밀을 먹는 것이 제공해 주는 것보다 모아진 밀을 먹는 게 제공해 주는 그 에너지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지도 모른다. But one brilliant monkey I mo perhaps by accident or out of peak threw handfuls of the mixture into the water 하지만 한 뛰어난 아주 영리한 원숭이인 I mo 가 동격 입니다. 원숭이 이름이 I mo 인가봐요. 아마도 by accident 우연히 또는 out of peak 이 피크가 굉장히 화난 거죠. 그래서 욱해서 out of peak 욱해서 화가 나서 욱해서 던졌다. 한 줌의 한 줌의 혼합물을 그 혼합물은 밀알과 그리고 모래알이 섞여있는 그 혼합물을 말하겠죠. 당연히 한 줌의 혼합물을 던졌다. 어디로? into the water 물속으로 wheat floats and sings 그렇게 하니까 이 밀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는다. a fact that I mo clearly noted 그것은 사실이었는데 뒤에서 switch 들어갑니다. I mo 가 아주 명백하게 주목했던 사실이다 가 되는 거고 noted 뒤에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요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죠. 그래서 됐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through the sifting process she was able to eat well 그 sift 가 거르 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르는 과정인 거죠. 이제 filtering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잘 먹을 수 있었다. 그녀가 그 I mo 이죠. 그 brilliant monkey 그 I mo 구요. while all the monkeys sat in their ways ignored her while 뭐 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구요. 뭐 반면에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그 나이가 많았던 원숭이들은 sat in their ways sat in one's ways 하면 이제 자신의 방식이 몸에 배어서 이거죠. 자신의 방식이 몸에 배어서 자신의 방식이 이미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서 동사가 ignored 와야 되죠. 그녀를 무시했다. 즉 이 I mo 무시했다. 그렇지만 와야 때문에 무시했지만 the younger monkeys appeared to grasp the importance of her discovery. 근데 그 나이가 더 어린 원숭이들은 appear to 부정사 뭐 것처럼 보이다. 저 grasp 는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녀의 발견 즉 I mo 의 발견 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것을 모방했다 모방하다 뜻이죠. 여기서 그것은 I mo 의 발견 을 말하는 겁니다. Her discovery 즉 그 혼합물을 물에 던져서 미라를 모래알로부터 걸러낼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방법을 그녀의 방법을 모방했다 발견을 여기서는 in the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 에서 는 practice 관행 연습 이런 뜻도 있는데 수환 어떤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수환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수환 그 수환이 걸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라를 그 수환은 더 멀리 퍼지게 되었다. 여기 수동태로 맞죠. 빕빕빕 Today all monkeys on the island are competent at water sifting 자 오늘날에는 주어는 the all monkeys 입니다. 그 섬에 있는 모든 monkey 들은 동사 아 이렇게 왔죠. 모든 원숭이들은 be competent at 하면 뭐뭐에 능숙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물로 그 거르는 것 물로 걸러내는 것에 능숙하다 그것이 an example of a culture tradition among the monkeys 이 원숭이들 사이에 이 문화적 전통의 한 예의다. 수특 영어 13강 3번 The fact that a majority of the global population has at least some level of multilingual competence 여기 일단 The fact 주어고 뒤에 대시 수식 들어가는데 보면은 뒤에 완전한 절이 왔거든요. 여기 대절에 주어 동사 해수로 왔고 뒤에 목적어 왔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고 그러면 이 대신 우리 동격의 대수로 볼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추상 명사 The fact 뒤에 완전한 절이 와서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수식이 들어갑니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여기 Of the global population 단수로 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 multilingual 다구거죠. 다중언어의 여러 개의 언어를 말합니다. 다중언어의 confidence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문장의 동사 옵니다. 인디케이츠 동사 단수로 와야 되죠. 분명히 명백히 드러낸다 접속사 that 이하를 이렇게 오겠네요. 인디케이트 목적어에 해당되는 절이 명사 절이 왔습니다. adding a second language 여기 대절 안에 다시 주어져 이 제2의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대절 동사 is not a remarkable feat. 주목할 만한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이거죠. 주목할 만한 그런 feat. 업적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제주 정도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접속사 대절입니다. 주목할 만한 제주 가 아니다. 것을 나타낸다. And yet 하지만 especially within powerful linguistic groups 특히나 이 아주 강력한 언어적 집단 안에서 It is common to find references to blah blah 왔는데 일단 it is 가주 투어로 왔죠. 진주어 뒤에 왔고요. 흔하다 라는 거고 뒤에 진주어가 투부정사를 왔습니다. reference to 이렇게 왔죠. reference to 이렇게 투 까지 합쳐져서 뭐뭐에 대한 언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사 니까 언급 인데 여기 전치자 투 입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두 번째 투 전치자 투 가 연결되는 게 이렇게 왔네요. 그쵸? 뭐에 대한 언급이냐면 involved 가 뒤에서 수익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렇게 과거 문사로 관련된 그 어려움 에 대한 언급 과 관련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언어를 학습하는 것 또는 다중 언어적 능력을 가지는 것 과 관련된 어려움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관련된 어려움 에 대한 언급 과 그리고 또 또는 peculiar 이상한 이거죠. of 뒤에 거 먼저 본다면 이 언어의 능력의 그 이상한 부족인데 뒤에서 또 수식 들어갔습니다. supposedly 뭐 아마도 짐작한데 processed 와야 되죠. 소유된 이게 포세스가 소유하다 라는 뜻이니까 소유된 이런 거니까 이미 갖춰진 겁니다. 내 쪽으로나 하면 타고 나면서 갖춰진 이런 느낌으로 괜찮나요? 갖춰진 어 가지고 있는 아마도 이미 내 쪽으로 가지고 있는 또는 타고나면서 갖춰진 그런 언어 능력에 대한 이 이상한 부족에 관한 그런 언급 언급들을 찾는 것이 흔하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앞에 이제 첫 문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의 다중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2외국어 제2의 언어를 더하는 게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제주는 아니다 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는데 예시 들어서 반대로 돼서 뭐 굉장히 강력한 언어 집단 안에서 그 다중 언어의 능력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이나 또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 안에 이미 갖춰진 그런 언어 능력의 이상한 부족에 대한 언급을 찾는 게 흔하다. 라니까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느낌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 현대 세계에서 영국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과 미국의 모노링그러스는 단일 언어 언어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 거죠. 단일 언어 사용자 입니다. 이 단일 언어 사용자들은 종종 complain 불평 한다 이거죠. 불평 하다 있고 동사로 불평 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대시 왔으니까 접속사 대시 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complain 에 연결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They have no aptitude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자 뭐를 불평 하냐면 그들이 aptitude 는 소질 적성 이런 뜻이죠. 적성 그래서 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소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불평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대인은 앞에 얘기했던 English and American Monolinguers 를 가르칩니다. 영국 그리고 미국의 단일 언어 사용자들 즉 영어만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모국어 영어만 사용하는 이것은 보통 수반된다 이거죠. 수반된다 수반하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수반되다 수반하다 가능하구요. Expressions of Envy Envy 부러움 또는 시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러움의 표현을 수반한다 수반하다 이렇게 할게요. 해석상 자연스럽네요. 부러움의 표현을 수반하는데 For those multilingual Europeans 이 그 다중 언어에 여러 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유럽인들에 대한 부러움을 수반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더 subtly 미묘하게 이거죠. Ly 붙어서 부사 미묘하게는 여기 여기 바이 여기 바이입니다. 이게 두 개가 병렬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뭐를 수반하냐면 이 언어적인 스머그니스 우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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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쭐함을 수반하는데 뒤에서 수익 들어왔습니다. 그 우쭐함은 reflecting 으로 왔죠. 이제 나타내다 반영해주다 라는 느낌이 능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분사입니다. 나타내는 뭐를 아주 깊게 박혀있는 홀드의 과거 분사 이 깊게 박혀있는 conviction 확신을 나타내는 이겁니다. deeply held conviction 수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확신이냐면 뒤에서 수식이 들어오는데 뒤에 보면 완전한 자리오거든요. 이건 동격의 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동격의 됐은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뭐라는 확신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됩니다. 결국 결국 those clever others 그 아주 똑똑한 영리한 다른 이들이 who don't already know english 가 수식 들어갔어요. 그 똑똑한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영어를 알고 있지 않은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뭐 앞에 얘기했던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될 수 있고 이미 영어를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동사 왔죠. We'll have to accommodate in a word. 여기 동사 왔죠. 여기서 accommodate는 뭐뭐에 순응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이게 지금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타동사의 의미가 아니고 수용하다가 아니고 순응하다인데 세상에 순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word를 다시 뒤에서 수식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면 made increasingly safe for anglofins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의미가 과거분사로 수식을 했고요. increasingly 점점 더 점차적으로 더 안전해지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anglofins죠. 그래서 영어 사용자를 말합니다. 영어 사용자. 그래서 영어 사용자들에게 영어 사용자들을 위해 점점 더 안전해지는 그런 세상에 순응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인 거죠. 여기 대절, 동격의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갔습니다. 괜찮나요? 이 문장 다시 보면 이 문장 중요하죠. 내용이. 자 여기서 이것은 앞 문장을 받아서 영국과 미국의 단일 언어 사용자들은 종종 그들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소질이 없다라는 것을 불평하는데 이것은 수반합니다. 뭐를? 그 표현들, 부러움의 표현들인데 그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유럽인들의 대한, for로 왔으니까 대한 부러움의 표현과 여기가 첫 번째, by에 연결되는 그리고 또는 더 미묘하게는 때때로 더 미묘하게는 여기 두 번째 수반하는 겁니다. 이 언어적 우쭐함입니다. 우쭐함. 어떤 언어적 우쭐함이냐면 이 아주 깊이 뿔이 박혀있는 박혀있는 그 확신을 보여주는 어떤 확신이냐면 결국은 그 똑똑한 다른 사람들 근데 이미 영어를 알고 있지는 않은 즉 영어를 무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그 다른 이들은 설사 다중 언어 여러 개를 언어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수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세상이냐면 영어 사용자들에게 점점 더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세상에 수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쭐함을 수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Or such attitudes, of course. 물론 그러한 attitude 왔죠. 태도입니다. 태도. 여기 aptitude는 소질이나 적성을 나타내고 여기 attitude는 태도죠. 그러한 태도는 we will 동사로 왔죠.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드러내준다. more about social dominance and convention. 사회적인 dominance, 우위와 그리고 convention, 관습에 대해서 드러내준다. then they do about aptitude죠. 여기서 돼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such attitude를 말하는 거고요. 태도. 여기서 do는 대동사 do라는 거죠. 그래서 we will 대신에 쓴 거죠. we will 대신에 써준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aptitude, 소질에 대해서 드러내기보다는 이거죠. 여기서 그러한 태도는 앞에 있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영국과 일본, 미국의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자기들은 외국어 배우는 능력이 소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영어를 결국 잘하는 사람들에게 영어 사용자들에게 안전해지는 그런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설사 여러 개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수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우쭐함을 드러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들은 결국은 그 소질에 대해서 드러내주기보다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언어적인 외국어를 배우는 언어적 소질이 없다라기보다는 다고난 소질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언어가,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우위나 그리고 관습에 대해서 더 많이 드러내준다라는 거죠. 수특 영어 13강의 4번 한 시사가 나의 스트레스 관리 뭐 오피스니까 상담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스트레스 관리 상담실에 왔고 은사이드 말했다 나는 나의 상사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나는 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기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더 피플 수식하고 뒤에 동사 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더 피플이라는 선행사에서 일치시켜서 복수로입니다. 워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동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No one appreciates my work 아무도 appreciate,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죠.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의 일을 단수로입니다. 노무한 단수이기 때문에 I'm really angry. 난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다 이제 나의 스트레스 관리 상담실에 온 이 남자가 신사가 했던 말이고요. When I began teaching him about 내가 그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여기 간접 의문이 왔습니다. 의주동의 형태로 오죠. 순서가 How his own thinking creates his angry feelings 어떻게 그 자신의 이 생각이 creates 단수로입니다. 이 thinking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의 이 환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을 때 He said, 그는 말했다 With all due respect 뭐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와서 With all due respect 뭐 송구하지만 Dr. Carson 이 Dr. Carson I'm angry almost all the time 나는 거의 항상 화가 나 있는데 But I almost never think angry thoughts 하지만 나는 거의 절대 결코 이 환한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환한 감정에 대한 이 환한 그 생각 환한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나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 상담사인 것 같고 내가 그 신사에게 그 자신의 생각이 그의 환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사는 그걸 부인한 거죠. 나는 거의 항상 화나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화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Do you see where he was being fooled? 이거 독자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볼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뒤에 또 간접 의문은 왔고요. 의, 주, 동으로 왔는데 동사 형태가 was, being, fooled 왔죠. 그래서 과거 진행 수동태로 왔습니다. be, being, p, p, p가 왔고 fool이 속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과거 진행 수동태가 돼서 그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 속임을 당하고 있는 수동이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 당신은 알 수 있겠나요? 이거죠. Until that moment 그 순간까지도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다 접속사 that 이하를 뒤에 that절이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thinking meant the same as pondering 그 생각한다는 것 thinking이 뭐와 같냐면 the same thing as 뭐와 같은 것인데 ponder 하면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곰곰이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 과 같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접속사 대절입니다. 그러니까 thinking이 pondering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even though he may not have the word on his misery for hours at a time even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돼서 양보의 부사절 그래서 이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좀 반대 느낌으로 와야 되고요. may have pp는 뭐 뭐 했을지도 모르다 맞이 들어갔으니까 뭐 뭐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안았을지도 모른다. 뭐 쉽게 아마 뭐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되고요. 뭐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는 dwell on도 같이 써서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입니다. 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곰곰이 숙고하다 뭐 이런 느낌 숙고하다 이렇게 되고요. 뭐 misery는 아주 뭐 이렇게 끔찍한 불행 이런 느낌이죠. 불행 그래서 비록 그가 어 그의 불행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숙고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for hour 몇 시간에 걸쳐서 at a time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그의 불행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숙고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he was never the least 그는 never the lea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non the least 또는 still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tinuously thinking negatively 그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negatively ly 와서 부사죠.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 was thinking 에서 진행 시 들어옵니다. 과거 진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 moment here and a moment there 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저기서 잠깐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숙고하는 건 아니라도 잠깐 잠깐씩 여기서 저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라는 거죠. he spent nearly all of his time thinking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irritated and annoyed him 그는 시간을 보내다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할 때 이렇게 spend 시간 그리고 뒤에 ing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그는 거의 그의 시간 모두를 thinking 생각하면서 보냈다. 뭐에 대해서 그 사소한 것들이죠. little things 그 사소한 것들인데 뒤에서 수식 들어가네요.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능동으로 와야 됩니다. irritated annoyed 그의 뜻이죠. 글을 irritate 뭐 성가시게 하다 는 뜻이죠. 성가시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뭐 사실 같은 느낌인데 둘 다 성가시게 하다 이거 뭐 짜증나게 하다 이거죠. 둘의 뜻 바꿔서 써도 됩니다. 글을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의 모든 시간을 썼다. it was almost 그것은 마치 그것은 거의 almost 거의 as if the unstated goal of his life was to analyze it and to give his opinions on how various things affected him. 그것은 거의 as if 마치 뭐 뭐인 것 같다 이거죠. 마치 뭐 뭐인 것 같다. 마치 unstated 가 고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과거 분사가 수익해서 언급되지 않은 즉 무원의 이런 느낌으로 되고요. 언급되지 않은 그의 삶의 목표가 여기 워즈 뒤에 첫 번째 주격보로 왔다고 보면 되고요. 두부정사 명사정법이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투기 두 번째 주격보로 왔습니다. 이 동사는 비동사하니까 뒤에 주격보는 이 형식이죠. 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뒤에 또 간접 의문 맞습니다. 주 이코 주동 이렇게 왔죠. 어떻게 이 다양한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또 여기 간접 의문문을 먼저 받아서 가지고 왔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마치 다시 갈 거예요. 그의 삶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목표가 무언의 목표가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았다. His negative thoughts were creating his negative feelings and emotions 그의 이 부정적인 사고가 이게 동사인데 월 ING 이렇게 와서 능동으로 와야 됩니다. 능동으로 그렇죠?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정서들을 and he didn't even know 그는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 he was thinking them 그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죠? 여기서 them 부정적인 생각들 이죠. 부정적인 사고들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 he was a victim of his own thinking victim 희생자 이런 뜻이죠. 희생자 그는 그 자신의 이 사고의 그 자신의 생각의 희생자 였다. 그의 그의